출근을 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털이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지? 빨리 일 가자 아직 6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이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화 풀 언니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몇 번이지? 안녕하세요 73번 73 여기 짜잔 가방을 좀 띄워도 그래 가방? 평프로님 이번에 장만하신 가방 너무 예쁜데? 뭐지? 고급죠? 뭐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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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왜 이렇게 커? 민폐. 자리 너무 차지하는 거 아니야? 침범했잖아 지금 이쪽 옆에 빽으로. 이제 턱을 벗겨주세요. 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 있죠? 거기 보세요. 네. 여기 좀 보셨는데. 안녕하세요 비주프로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CC의 프로암 행사를 마치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작년부터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서 그 회사에 제가 정기적으로 공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항상 좋은 분들과 즐겁게 플레이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나무정원이라는 이 근처의 한식집으로 식사가 예약돼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타는 거 맞죠? 여기다 타는 거 맞죠? 이 사회에서 이사를. 이 사회에서 이사를. 이 사회에서 이사를. 여기 앞에 가고 싶나봐. 여기. 고기를 이끼러 온 거라. 4대5 4대5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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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5 7대5 9대5 8대5 저는 지금 프로암행사 끝나고 개인 레슨 있어서 지금 연습장으로 바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이 안 오네. 기다리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저랑 친구예요. 경희대학교 동문 현재 프로축구 선수. 근데 골프를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찍혔다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지. 지금 레슨 5회차. 과연 5회차의 실력은 기대하시죠. 그래도 2주, 3주 동안 안 왔는데 실력이 늘었어. 1, 2, 3. 1, 2, 3. 1, 2, 3. 1, 2, 3. 시작. 1, 2, 3. 1, 2, 3. OK, 좋다. 아, 진짜. 1, 2, 3. OK, 좋다. 1, 2, 3. OK, 좋다. 1, 2, 3. OK. 좋아. 굿샷 이게 지금 레슨 4회차 4회 4회 너무 잘하는데? 4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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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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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에 있으면 말해 멈춰 멈춰 앞에 봐 앞에 봐 통장 creates 5회 10회 6회 10회로 16회 15회 15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